그리 오랜 시간 마련하는 걸 네가 생각해줘 나는 너무 어려우셨어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시네요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큐리 교시 여호원, 여호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도시락보의 이두성 계좌와 함께합니다 이두성 계좌가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궁금한데 월드컵 보셨어요? 봤어요 진짜요? 공부 잘하셔도 칼콘도 챙기면 챙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두 분의 사진 자료를 찾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띄워주시죠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기 닮은 흥납상비 이승기 닮은 흥납상둥이 사교육 없이 서울대 동시합격 화제 이게 논란이 많이 될 제목이었는데 동네에서도 이거 기사 나가고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많이 욕을 먹었어요 욕을? 왜왜왜왜 친구들이 갑자기 저는 기사 나온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로 욕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승기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네이버에 처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이 문제입니다 자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그래도 조금 구분이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닮아지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닮아지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라고 하세요? 죄송해요 저의 그냥 감성이었고 두 분이 학창 시절부터 지역 출신이 어디? 충청남도 서산 서산에서 되게 유명하셨다고? 공부로는 그래도 좀 유명한 편이었고요 잘생겨서 유명했다고 외모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모셔놓고 지금 사람들이 놀려요 놀림거리에요 이승기라고도 한번 뜨고 하니까 외모 평가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훈남이시고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여호용 대표님은 배우 이상윤씨 닮았다고 여호용 대표님은 닮았으면 그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 두 분 내리셨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분위기 미끄러가기 위해서 제가 다리도 꼬고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여호원 여호용 대표님 또 뵙네요 앞서 1부에서도 봤었는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다 못다한 이야기 공부 비법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셨거든요 아까 못다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아까 형님도 형이 한 분 더 계신데 서울대를 나오셨고 두 분도 서울대 나오셨고 그래서 어머님이 비법이 상당히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좀 어머니의 교육법이라고 이거다 라고 어떤 걸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되게 특별한 걸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던 건 아닌데 남들이 다 알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잘 하게끔 시키셨던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좀 이렇게 일러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되게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놀다가 공부할 것들을 미뤄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조건 할 일을 다 끝내놓고 놀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할 때 무조건 계획 먼저 세우고 공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 형께서 약간 살짝 미소를 짓고 계신데 넌 잘 안 했잖아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맞습니까? 또 다른 비법이 있습니까? 많이 이제 처음부터 장애 잘하진 못했고요 저희도 사실 되게 노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꾸준한 어머니의 관심과 이제 매를 통해서 매를 여기 이 시간에 또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는 시간대잖아요 매를 또 찾고 계신 거 아닌가 매라는 게 그런 물리적 매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의 사랑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죠 말씀 이렇게 지금 기사도 나가고 있는데 쌍둥이 여호원 호영 서울대 입성기라 그래서 많이 화제가 됐고 또 어머님의 교육방법도 많이 화제가 돼서 이거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한 몇 년 전 사진인 거예요? 11년 20살 때 2011년 네 2011년이니까 1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 2락번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1, 2락번이시군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감독도 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런 습관이 조금 많이 들지 않았거나 또는 아 이게 온라인으로 혼자 하니까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변화가 된 상황인데 학생들 만나보면 실제로 이게 우리 때와 다르게 많이 이게 좀 공부 스타일이 달라졌구나 라고 느껴지세요? 네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는 온라인 수업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학습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좀 반대로 좀 안 좋아진 부분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공부 습관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뭔가 가야 될 학교가 있었고 학원이 있었고 또 그런 곳에 가면 이제 공부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게 되고 공부 습관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오히려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기주도 학습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습관이 깨지면서 공부 습관 자체가 깨져서 좀 그런 부분이 더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도 거기에 한몫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제가 답... 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사춘기 자녀 교육은 더 힘들다 사춘기 무서워요 습관 잡기 너무 어렵네요 라고 세 분이 다른 분들이 같은 주제로 네 세 분이 지금 사춘기 자녀 교육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사춘기 때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이들이 공부를 손에서 놓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한 몇 달을 그랬는데 타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비슷했다가 1학년 때 격차가 막 벌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공감이 되지 않는 것도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장 공부를 시키는 거에 조급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들어주고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어긋나는 거 걱정하셔가지고 맞아요 뭔가 말 안 듣고 이러면 다그치시면서 무조건 이제 해야 될 거를 강압적으로 시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은 다 무너지게 돼요 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뭔가 아이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어떤 편이세요? 저는 사실 사춘기가 거의 없었어요 아 아니 그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제 머릿속은 아직 아빠로서보다는 자녀로서 우리 엄마 아빠도 어떻게 했나 가도 잘 안 혼내실 것 같아서 아 예 저는 못 혼내서 오히려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제부터 슬슬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치원 갔을 텐데 잘 갔길 지금 소우주님께서 방법을 알았으면 체계적으로 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간 관리라던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것들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해도 괜찮은 건지 네 저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사람이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사소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법의 핵심 하면 이제 뭐 계획 세우기 이런 거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께서 오늘 할 거 적어봐 이 정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습관도 마찬가지로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 할 거 적어봐도 사실은 그걸 습관을 해오셨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거 해봐야겠네요 어렵지 않은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오늘 할 거 적어봐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뭐 예전에 뭐 수험생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5당 6락 뭐 4당 5락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그 직접 공부를 하실 때는 사람마다 그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하는 그 습관 말고 뭐 이것만은 좀 내가 좀 지켰다 아니면 이런 게 중요하다 라고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루틴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간 오랫동안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날그날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 매일 가는 것처럼 그날 해야 될 것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져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오늘 할 거 적어봐도 그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매일 그냥 당연히 오늘 할 거 적어야지 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고등학생 뭐 수험생 같은 경우들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언제 공부하고 언제 쉬고 언제 자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사당 오락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5시간도 사실 부족한 잠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4시간만 자게끔 하면 안 돼요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계속 자줘야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도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시간 자야 붙는다 이건 아니라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몇 시간씩 준비했어요 학생 시절에 한 6시간씩은 그래도 꾸준히 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나름의 팁일 수도 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 늦게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녁 먹고 한 30분 정도씩 잤어요 저녁 먹고? 네 왜냐면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미 에너지가 되게 많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밥 먹고 나면 또 피곤하잖아요 저녁에 공부 잘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잠으로써 이제 재충전을 해서 저녁 시간에도 이제 상쾌하게 공부를 하는 아니 이두선 기자는 저녁 먹고 자면 다음 날까지 잘 수가 없어요 저녁은 다음 날까지 왜냐면 이제 4당 오락이라고 하지만 저나 이가영 엔커, 김아영 엔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밖에 못 자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저녁에 자면 쭉 잠들어서 지각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 일할 때 지금 하라고요? 일할 때 많아요 근데 진짜 요즘도 느끼는 게 잠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너무 많이 느껴서 학생들이 무리해서 막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붙을 것 같고 남들은 다 안 자고 공부할 것 같고 이런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또 몸에 따라 다르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일단 할 수 있어 님 주말에 문제집 짓은 초삼 엄마입니다 아이가 풀면 잘 푸는데 귀찮아서 풀기 싫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3년 뒤 전에요 그런 경우는 저는 저희가 애들 지도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은 다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할 거를 딱 명확하게 정해준 다음에 이거 끝나면 네 맘대로 놀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빨리 풀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뭔가 그 이후에 애들이 원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근데 아마 어머님께서는 그거를 제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어머님들 이것만 하고 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게 많다라고 또 해서 협상을 하라고 할 때는 좀 줄여주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실질적인 그래서 협상 전략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하루에 10장을 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5장 해보자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많다고 할 거잖아요 알았어 그러면 너 의견 들어서 5장 줄여줄게 사실 10장만 풀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협상을 좀 해야 되는구나 FTA 협상하듯 미리 크게 제시한 다음에 좀 줄여주는 제가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의 의견을 수용받았다고 느낄 때 부모님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거든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뭐 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은 다 찍어버려 우리 지금 PD님의 자기가 8명령인데 다 찍어버렸대요 그래서 다 틀렸대요 문제를 그거는 이제 성의 있게 안 한 거니까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거야라고 지적을 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그런 변수들이 계속 생겨요 막 찍어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규칙을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 찍기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찍기만 하면 좀 속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약간 푼 것처럼 미줄줄 듯이 약간 이렇게 계산한 흔적도 남겨서 찍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중에 고미선 님께서 초일 남아 엄마라고 하시는데 문제를 잘 풀다가도 본인이 한 문제를 틀리면 짜증을 막 내고 이걸 알려주려고 하면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는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고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다 막히면은 다 물어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틀렸다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틀리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찍는 친구들 네 그래서 풀다가 틀린 거 가지고 짜증 내는 거는 그냥 부모님께서 아 그래도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풀고 놀면 돼 아까 보상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협상도 해가면서 그 이지선 님께서 예비 중1 학부모님이신데 겨울방학에 꼭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좀 짚어달라고 하시는데 아까 고의를 말씀하셨으니까 본방송 때는 예비 중1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생들도 많이 학생으로 지금 수업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똑같이 그 중학생들도 자기 수준에 따라서 현행이냐 선행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예전 예비 중1과 요새 예비 중1은 약간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거든요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게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1과 중2의 차이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1까지는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것밖에 안 보거든요 아 그럼 중2부터는 지필 시험을 보고요 네 중2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아 저 몰랐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많아보자 그러게요 물론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예비 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 세우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겨울방학 때 시켜야 될 것이라고 하면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거를 수학은 한 달 동안 이거 이거 하고 영어는 이거 이거 하고 이거를 계획적으로 분배하면서 공부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얼마 풀고 뭘 배우느냐 보다 습관을 채운다 어떤 거를 할지는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짜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딱 정해진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되게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정해진 기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은 딱 보면 시험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습시켜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수능까지 가는 습관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하은 씨가 조금 보고 계시고요 준비된 질문 먼저 제가 좀 할게요 네 두 분은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서울대 합격한 걸로도 유명해지셨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도성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아 싫죠 알겠습니다 학원 다녀려고 했는데도 실제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학원을 다닐 필요성을 좀 못 느끼셨어요 어떠세요 아니 저희가 이거는 약간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중학생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전교생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됐거든요 거기는 약간 군대처럼 외출 외박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학교 수업만 듣고 저녁에 자습 시간에 참고서 사고 인강 끊어서 스스로 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터넷 강의라는 게 계속 강조하고 계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은 2강까지 듣고 오늘은 뭐 이것까지 풀고 그렇죠 인터넷 강의 들을 때는 좀 어떻게 좀 자기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되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강의 완강률이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다 듣는 사람 비율이 10%가 안 돼요 그래요? 10%도 안 돼요? 네 통계가 있는데 그 인강도 보통 돈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돈을 내는데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90%인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이걸 계획 세워서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계획 세워서 그거를 완수해 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워야지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하은 아나운서는 질문이 너무 많이 오니까 빨리 하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다른 준비된 질문을 해주세요 두 분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두 분은 그렇게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서울대에 합격해 놓고 왜 학원이냐 왜 사교육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교육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 학습을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닌가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요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해나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독서실에서 자습한다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다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 스스로 깨우치기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 수학같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는 공부를 되게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에게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오래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잘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기 주도 학습하는 것도 배워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동선 기자 수학 잘했어요? 어 저 수학만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과여서 큰 필요가 없더라고요 수학을 잘했는데 왜 이과 안 선택하고 문과 선택하셨어요? 제 얘기로 가는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잘했는데 과학과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을 잘하면 이과를 가면 어차피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반대로 수학의 강점 한 대로 이기려고 문과를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수학을 주력으로 가르치시니까 질문이 나온 건데 원래 수학을 잘하셨던 겁니까? 학창 시절부터?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특출나게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막 지방 교육청마다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덜컥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좀 잘하는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전까지는 수학 잘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잘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머니께서 학습지를 되게 많이 계속 꾸준히 시키셨거든요 어머님이 끊이지 않거든요 죄송한데 어머님 좀 모시면 안 돼요? 어머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를 계속 꾸준히 풀다 보니까 좀 기본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옆집 친구랑 같이 창의력 문제집 풀기 게임을 했어요 되게 이상한 게임인데 그러니까 옆집 친구네 집에 창의력 수학 문제집이 있었는데 저희가 문제를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고른 다음에 가장 빨리 풀어서 맞힌 사람이 이기는 거 이런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 11시 12시까지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옆집 친구도 공부를 잘 하셨어요? 옆집 친구도 아마 성균관 한의대 한의대 지금 약간 연락이 끊기신 상태군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서 친구가 잘 지내고 있겠죠? 네, 아무튼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영재교육 얘기 나오니까 이가윤카가 저랑 눈이 맞췄는데 씩 웃더라고요 아, 이가윤카도 저도 공부를 또 끊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또 제가 궁금했던 댓글을 딱 피기맨님이 올려주셨는데 집중력 3초인 초삼남아 애를 키우신다고 하는데 공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냐 이거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다고 하면 편한 대로 그냥 하지 않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초삼이면 좀 고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집중력 3초 이런 친구들 되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지도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획도 그냥 오늘 할 일 적어봐 했던 것처럼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집중을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평균적인 수준을 요구하면 안 돼요 3초밖에 집중을 못하니까 공부 시켜놓으면 계속 뭐 딴짓하고 멍 때리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3문제 정도 주고 나서 3문제 5분 동안 풀어봐 이렇게 목표를 주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런 건 좀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동안 30문제 풀어 이런 게 집중이 훨씬 어렵거든요 작은 챌린지를 주는 거군요 작은 목표를 주면서 그걸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줘야 돼요 몇 분 동안 몇 문제 그런데 그게 한 자리 수여야 되는 거죠 작은 단위로 이거 되게 좋은 기분이 되는 되게 좋네요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말고 5분 동안 이것만 해보자 1페이지만 여기만 해보자 5분 동안 이렇게 시간과 양을 한 자리 수로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다음 목표치를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5분 동안 몇 개 해보자 했으면 그다음에는 10분 동안 몇 개 해보자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집 친구와 창의력 수학 풀기를 하면서 반돌 1시까지도 할 수 있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사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수학은 되게 벽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되게 참신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지금 수포자 얘기 나왔기 때문에 수학 전문 선생님이시니까 저도 수학이 너무 싫어서 제수를 했는데 수학 잘했어요? 저 수학 못했어요 그렇죠 수포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포자 겨울방학이잖아 또 애 이때 막 또 정석 푼단 말이에요 다 막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기준을 그러니까 남한테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옆집에 뭐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을 엄청 많이 쓰죠 지금 이 방송 보고 옆집이 밤 11시까지 창의력 문제 풀기 놀이했더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갑자기 시키면 애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어제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애가 그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님도 이제 비교가 되니까 괜히 우리 애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막 더 높은 학년 거 시키시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무리한 선행 네 그렇죠 나는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걸 풀어야 될지 맞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걸 시키고 있으면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간에 좀 이해가 되고 할 만하다 느끼면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싫지 않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못 풀겠는 걸 계속 강요를 하니까 싫어지게 되고 싫어하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진다 그래서 수준을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공부시키는 게 수포자가 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수학이 확실히 진입장벽이 높은가 봐요 많은 분들이 수학 선행이 꼭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몇 년까지 선행해야 할까요 수학 학원 안 보내도 스스로 잘하면 불안하면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수학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건 답변을 구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불안감을 호소하는 건데 지금 안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선행은 아까 본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가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혼자 해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학원을 안 가도 되겠죠? 혼자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게 일단 맞는지를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학교 시험 100점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 잘 받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이미 혼자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 달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또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점검해 보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그 말 자체도 한 번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서 제이빈 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인데 공부 계획 좀 세워 세워라고 했더니 딸이 나 MBTI가 P라서 계획 세우는 걸 싫어한다 계획을 잘 못 세운다 이런 거 하고 말문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크게 될 아이 같은 거 그러네 그 아이에게 제가 반박을 좀 해보면 P가 제가 듣기로는 J와 P의 차이가 계획을 세우냐 안 세우냐의 차이가 아니라 계획은 세우는데 J같은 경우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걸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고 P는 틀어졌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래요 P가 P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전혀 아니다 저도 P거든요 저는 P인데 완전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너는 계획만 세우고 있냐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P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 게 절대 아니다 저도 P인데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해요 이 말씀 아침에 오면 항상 할 일을 적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아까 학부모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인도현 기자 괜찮은 P기였어요 전 J라서 아까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일별로만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정리하셨는지 월별로도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계획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시작해서 계속 잘게 쪼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예시를 드려드렸었는데 일단은 큰 목표를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수학 문제집 한 건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건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1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을 착각하시는 게 단순히 오늘 뭐 해야지 오늘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획이라기보다는 결국엔 계획이라는 건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한 달 있던 거를 30일로 나누면 오늘 할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오늘 할 게 정해지는 게 진정한 의미의 계획이다 월별 계획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하루 거를 쪼개 놔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됐을 때는 그렇게 큰 단위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쪼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못 해요 하기 어려워해요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단위부터 해서 습관을 들이는 거는 큰 단위로 늘려나가는 식으로 5분 동안 이거 하나 해보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월별 계획 세워보자 이렇게 하면 아이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 계획만 먼저 세워보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게 모여서 오늘 한 일주일치 계획을 세워보자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한 달치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습관을 들여나가야 됩니다 두 분이 딱 큰 틀을 하나 딱 던져주시고 형이 동생이 또 세부적인 거 던져주시고 아주 답변이 완벽한 답변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감탄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다시 한번 수학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번 겨울방학 두 달 정도인데 이미 수학을 뭐 괜찮게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단계씩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경우 이 포인트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약간 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나눠서 한번 좀 팁을 주신다면요 아 네 그 일단은 수준별로 좀 수학 실력을 높이는 팁을 드려보면 네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이렇게 나눠서 팁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공부를 할 때 개념서로 공부하지 말고 연산 문제집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 아 왜냐면은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 땡땡 수학의 정땡 뭐 이런 교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교재들은 생각보다 연산 수준의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연산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개념서로 공부를 오히려 하면은 혼란서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 문제집으로 개념 공부를 하자 네 지금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개념서고 어떤 게 연산 개념 원리랑 수학의 정서 수학의 정서 네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개념을 잘 못 잡더라고요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네 그래서 연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수력 충전 이런 연산 문제집이 있거든요 뭐 혹은 센 연산 같은 교재 아 조금 반복해서 계속 비슷한 유형을 푸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의 개념을 잡아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위권은 연산 문제집으로 개념 공부를 하자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서가 있어요 뭐 센 수학 개념 원리 RPM 이런 유형 교재들이 있거든요 유형 교재를 적어도 세 번 정도 반복해서 풀자 근데 왜냐하면은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에 구멍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를 풀려면은 기본 유형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중위권은 유형서 반복하는 거에 집중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 상위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문제 수를 늘리기보다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킬러 문제들을 20분 30분씩 고민해 보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오래 걸리는 문제를 네 맞습니다 이제 90점이 95점이 되고 95점이 98점이 되는 거는 생각하는 힘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단순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푼 게 아니라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수를 줄이는 걸 같이 해야 됩니다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복습하다 보면은 실수도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잡아서 고득점을 달성하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위권은 어쨌든 안 틀리는 싸움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별력 문제를 하나 되게 어려운 거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맞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유형을 한 20분 정도 고민하면서 익숙해져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위권은 연산 문제집 그러니까 유형 이런 것보다는 연산 문제집을 반복해서 연산 문제를 풀면서 유형에 익숙해진다 개념이 잡아간다 중위권은 유형 교재로 세 번 정도 반복을 해라 유형 교재라고 하면 아까 센스학이나 개념 원리 RPM 이런 교재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상위권은 문제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킬러 문제를 맞히는 데 집중해서 어려운 문제를 한 20분 정도 붙잡고 풀은 성공해내는 연습을 하고 실수하지 않게 실수노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이도성 기자처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도성 기자도 이렇게 공부했나요? 저는 그때 백제라는 게 유행해가지고 백문제 10분은 한 권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꽤 됐습니다 진짜 두 분이랑 함께하니까 오늘 시간도 두 배로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도성 기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질문이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딱 하나만 하고 끝내죠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들어가고 유튜브는 정말 질문이 많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는 잘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 그런 친구들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씩 형님과 동생 한 마디씩 해 주시죠 공부에 의지를 불태울만한 아이들한테 네 아이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가 하기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순간 잘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부담감 갖지 말자 부담감 없이 그냥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높여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게 될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원 선생님은 네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공부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느라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공부 잠깐 쉬어도 된다 쉬라는 게 완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쉬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우리 호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자기 수준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다 네 지금 마지막까지 학부모님께서 막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네 오늘 영상 본방송과 또 지금 상클 2교시 이따가 또 업로드가 되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또 우리 자녀분들과 다시 또 같이 보시면 또 좋은 영상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선생님 여호용 여호원 선생님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두성 기자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